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적인 인지도 2. 전쟁 상황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3. 한국 기술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인 카이는 보인과 로켓마틴과 업계를 나란히 할 만큼 세계적인 항공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비상을 이루어내며 KF-21의 완전한 5세대와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7위의 우주항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카이의 50년 계획표에서 KF-21N이 스텔스 안재할 가능성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발이 카이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5세대 전투기 시장 구조를 한국에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는 세계 7대 항공우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100년의 미래를 그리는 로드맵을 발표해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역시 KF-21의 향후 개량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이 완성되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국산 전투기 KF-21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KF-21은 2028년까지 무장을 확장하는 블럭 개발에 들어가고 이후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블럭으로 성능개량을 진행하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위한 내무무장창 설계, 센서 내장화 기술을 확보하고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융합 기술과 무인계와 합동 교전을 위한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를 개발하여 KF-21 블라크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카이의 대략적인 연구 개발 스케줄이 공개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산 함재기 KF-21엔 개발은 저중 어느 시점에 포함되어 있냐는 것이죠. 지난 2월 대한민국의 중형망로의 함재기가 될 KF-21엔에 국내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에서 수행한 한 탑재형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개발과 양산을 포함하여 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10년 반 만에 전력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개발에 1조 8천억 원, 양산에 2조 3천억 원이 들고 매발 기간은 8년 6개월. 개발 완료 이후 해군 시험 비행 기간을 2년으로 잡아 전력화까지는 10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년 10년으로 예정된 국산 항공모함 개발 사업기간과 일치하기에 항모함재기가 함께 개발을 진행한다면 10년 뒤 KF-21엔을 탑재한 국산 항공모함이 출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역은 국내 연구개발 시 기술적 제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함재기용 착륙장치, 브레이크, 전기체 등에서 일부 해외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으니 절대 넘지 못할 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KF-21N이 4.5세대 전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정보가 없었는데요. 이번 카이에서 공개한 KF-21의 로드맵 덕분에 대략적인 융박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KF-21 블록 3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2032에서 2033년 즈음이 될 텐데요. 여기서 블록 3의 주요 개발 사항 중 무인기와 합동교전을 위한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인기와의 합동교전 능력은 KF-21N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로 여겨지고 있었고 개발 과정에서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상 레이더 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KF-21과 달리 본토와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에 맞게 한 항공 전력과 교전해야 하는 KF-21N은 반드시 유무인 복합 전투 멈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 기술 개발 및 탑재가 블록 3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스케줄표대로라면 KF-21N의 개발이 블록 3 개량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KF-21N 역시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블록 3의 사양으로 개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하이의 로드맵이 정확하다면 KF-21N은 내부 무장창과 내장형 안테나가 포함된 온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함재기로 탄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의 야심찬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가장 난감한 곳은 바로 미국인데요. 지금도 미국이 5세대 전투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데다가 5세대 함재기 부분에서는 미국의 F-35B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5세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KF-21N이 블록상에 기반하여 제작되어 5세대 스텔스 함재기가 되어버린다면 우습게 보던 한국에서 F-35B의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하게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게다가 중형 항모에서 운영할 경우 KF-21N이 오히려 F-35B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35B는 리프트펜을 장착해 경항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직 이창륙이 가능하지만 리프트펜이 동체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해 무장 탑재력이 F-35A에 비해 20%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F-35B는 공대함 능력을 갖추지 못해 항모의 공격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받아왔었습니다. 반면 KF-21N은 F-35B를 월등히 능가하는 무장을 갖추길 예정인데요. 우리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는 KF-21의 부산 부침 무기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와 무장을 한 세트로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지만 그 자리를 마하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이 위협하고 나섰는데요. 과거 KF-21의 무장 선정 과정에서 미국이 KF-21에 탑재될 국산 이사레이더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A-120 암넴 인티통합률 거부하면서 한국은 상당히 골머리를 썩어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방산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였는데요. 그러나 KF-21이 보여준 가능성에 오히려 유럽 방산 기업들이 접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번유럽 미사일 제조 기업인 엔비더에서 KF-21의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로 미티어 미사일을 제안해 온 것이었죠. 현존하는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부담 중 최강이라 평가받고 있는 미티어 미사일은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탑재하여 400km에 달하는 사거리에 일반적인 고체 추진 미사일의 3배가 넘는 마하사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엔쿠 사이드와인더 대신 독일에서 제안한 더 뛰어난 성능의 아이리스티 미사일을 채택하면서 전부 유럽제 미사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미는 예상치 못한 사태 당황한 미국에서도 미사일 인티를 허가해주면서 KF-21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탑재 가능하다는 세계방산사를 뒤져보아도 의뢰없는 무장 옵션을 갖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들만 골라 쓸 수 있게 된 KF-21이지만 공중풍만 아니라 지상과 바다 역시 완벽하게 제압하는 전천후 멀티롤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국산 독침 무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직경 533mm의 한국형 초음속 대암미사일을 개발하여 전력화에 성공했었다는 소식 전에 들으셨었답니다. 그리고 이 국산 초음속 대암미사일을 소형화하여 KF-21의 공대함 무장으로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초 첫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KF-21의 강력한 화력이 될 초음속 공대함 이 유도탄은 직경 400mm의 최대 속도는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500km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저고도 시스키밍 비행까지 가능해 완성된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공대함 결전 변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최강자인 캡사 모공 타우러스 미사일에 한국 버전인 철룡 공대지 미사일의 시범 개발 역시 얼마 전에 끝마쳤는데요. 5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타우러스 미사일은 1500m 상공에서 발사 후 30m 수준까지 하강하여 초저고도 비행을 하다가 목표지점에서 3000m 상공까지 급상승한 후 수직 낙하하면서 관동력을 극대화하는데요.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도 가볍게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할 키체인의 핵심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국산화하여 KF-21은 물론이고 FA-50에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용화할 예정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은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타우러스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와 철룡에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는 철룡 미사일에는 철룡 미사일에는 스텔스 설계와 스텔스 도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탐지하기 어려운데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절대 막을 수 없는 KF-21의 독침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도 미국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미국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자증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었지만 F-15K와의 무장동합 문제와 함께 미국에서 판매를 거부하면서 결국 유럽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해야 했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반발로 인해 수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우러스를 도입하면서 2차 사업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한국형 타우러스 철룡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탐색 개발을 마친 철룡 미사일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가 2028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양산돼 KF-21 블럭 삼아 KF-21에는 아시아 최강급의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 방산에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수많은 갑질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방산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도 없었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더 치어오르려고 하는 용수철 같은 한북은 미국이 주지 않으려던 기술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며 독보적이었던 미국 방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은 보유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단 과하다 할 만큼 충분히 보유해야 합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 전쟁 여파로 방산 수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현명한 알디로 다음 세대까지 평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초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기각 부대가 크게 요동칠 것 같은데요.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다시 고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동에서 대기하던 폴란드 기각 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접한 벨라두스와 러시아의 얼경지 칼린인 그라드 인근에서 폴란드 기각 부대의 움직임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가 나토를 설득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걱정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실 폴란드군에게 충분한 전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판 T-72인 PT-91트바를 딜을 비롯한 수백여대의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넘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각 부대가 사용할 전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전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게 무려 1000대의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올해에만 10여대의 K-전차를 넘기고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은 돼야 기각여단 분량의 전차가 폴란드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훈련과 해치 등 여러 소요를 생각하면 폴란드 기각 부대가 공격이 가능한 강력한 부대로 재탄생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봐야 3에서 5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공격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걱정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차기 전차의 구체적인 스펙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한민국이 각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들로는 현대전과 다가올 미래전에서 완벽히 적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언덕도 못 오르는 폐급 전차인 M48-18 패트는 둘째치고 최초의 국산 전차 K-1만 하더라도 당장은 계량을 통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더 이상 주력으로 써먹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적용된 청단 전차의 설계와 개발이 매우 시급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차기 전차에 대체 뭐가 달려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항공의 차세대 전차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스펙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모든 무기를 압도하는 만능 무기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제블린 만능놈과 전차 무용놈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게릴라들을 무시하고 대규모 기각 부대를 수도 코앞까지 진격시켜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라타르 팁이 이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만능놈이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전차와 장갑차를 폭득처럼 퍼뜨리는 것을 보니 드론이 최고인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러시아군이 방공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막강한 포병을 이용한 화력전을 시작하면서 침기류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포병이 전과를 올리자 역시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면서 포병만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M777 견인포와 유럽 각국이 지원한 아즈크라프, 세자르, PZH-2000 등 각종 포들로 세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가 공급되면서 탄약고가 날아간 러시아 포병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우크라이나 역시 자국산 탄약을 전부 사용하고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포병 화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전선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전쟁이 과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장기 소모전이 된다는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측도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9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9천명의 기갑부대가 주도하는 대규모 기갑부대우 하르키우주의 점령지를 불과 열흘 만에 탈환하는 엄청난 정과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첨단 자산의 지원을 받았지만 작전 방식 자체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정립된 전형적인 기감 돌파였는데요. 이렇게 기갑이 다시 가치를 증명하자 이번에는 역시 기갑이 최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밖에도 9월 중순부터는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한 대방사 미사일함 미사일이 고갈된 러시아군이 이란에게 9월에 받아낸 샤헤드-136 샤헤드-136을 잡기 위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아일스티와 나삼즈 등의 게임 체인저 무기로 지목되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전쟁의 향밤을 완전히 바꾼 만능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무기가 성과를 보이면 곧바로 대응책이 나오며 모든 무기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요즘 세계 각국의 군대들은 여러 무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국방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차분히 미래전에 맞춰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타국과 달리 북한, 중국 등 적성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면서 미래 전력도 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은한계에 걸쳐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계획이 욕구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감 전력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 만능론이 우리 군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정밀유도무기 PGM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래로 미사일 만능론자들은 줄곧 대한민국 국군에 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라는 칸양된 논리로 첨단폭병 장구와 최신의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무한바를 더 배치하는 게 낫다며 장구 개선과 전차 추가 양산에 반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수년에 걸쳐 우리 육군 기갑 전력은 꾸준히 약화됐습니다. 일례로 국군의 최신의 전차인 K-2 전차의 추가 양산은 파워팩 문제와는 별개로 같은 예산이면 아파치 핵이나 MLRS 전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명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입 물량이 칼질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K-2 전차의 국내 도입량은 2022년 11월 현재까지 300대도 되지 않습니다. 4차 양산 물량이 알려진 대로 100대 이상으로 생산된다 할지라도 겨우 400대를 넘기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 전력으로는 G, 기동군단이 운용하는 전차 전력을 K-2 전차로 교체하기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부대들에서는 1960년대 도입된 패튼 전차의 병사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패튼 전차는 여러 차례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신형 전차에 비해 열등한 장강과 화력을 보유해 전면전에서는 도저히 싸먹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종된 부품이 너무 많아서 엔진 수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킬로미터를 갈 때마다 전차가 멈춰 서고 자그마한 언덕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이건 전차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이런 패급은 고정식 포대로도 써먹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과학화 훈련단에서는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패튼 전차 중 상당수가 불공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의 T-80유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간 무시받던 기감전력의 부응을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차기 전차 K3의 개발인데요. 현재 군에서는 여러 기술자와 기감 장교들이 미래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최강의 전차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시에 급격한 단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갖춰야 쓸만한 무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단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고심이 상당한데요.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K3 전차의 확실한 재원은 확보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당초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략적인 윤곽조차도 특급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공개정보를 통해 군사 전문가라면 누마 예상할 수 있는 대략적인 운용요구 성능 즉 락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화력, 방호, 네트워크, 기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력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전차들의 주포는 현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확실히 관통할 수 있고 차세대 전차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 K를 기준으로 균질 아변강판 RHA 1000mm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탄을 개발하거나 상부 장갑을 노릴 수 있는 타버텍 방식의 특수 전차포탄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차포의 구경을 높여 기본 관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휴행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휴행탄수는 전시 상황 시 휴대해야 하는 탄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혁신론자들은 기동체계의 혁신을 통해 휴행탄수를 늘리고 추가적인 공격수단을 확보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연료전지 체계인데요. 디젤 엔진을 수소연료전지로 교체하면 디젤 엔진과 연료가 차지하던 공간보다 훨씬 적은 공간만 사용해도 기동체계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후 궤도나 개선된 유압식 첨가장치 IS-1을 사용해 기동체계의 중량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 추가적인 탄약과 수직발사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발사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블린이나 헝군 같은 3세대 IR 추적 대전차 미사일을 대치할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포로 공격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적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또 능동방호체계의 치명적인 단점인 욕격탄 부족도 해소할 수 있다는데요. 비교적 멀리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은 수직발사관의 욕격미사일을 탑재해 대응하면 취약한 전차 외부의 욕격탄을 덕지덕지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차 외부의 여유 공간에는 적을 탐지할 고성능 열산과 이사레이더 적의 열취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버크 등 각종 탐지 센서와 다양력 연막탄 등 소프트키 체계를 더해 전차에 닫힌 방호를 구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방호력이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센서를 장비해 탐지능력이 강해진 전차에 다수의 카메라를 덜면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을 결합한 혼합현실의 말을 병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이 혼합현실을 통해 비좁은 전차 안에서 자유롭게 밖을 보며 마치 야외에서 싸우는 것처럼 탁 트인 시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F-21 보람에 애쓰려고 개발한 저피탐 안테나 병사에게 지급된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개선된 전장관리 체계가 적용되면 모든 전차가 서로의 위치와 남은 탄약 부대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완벽히 네트워크화된 무적의 전차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허황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한국이 확보했거나 개발 막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로 수소연료전지는 이미 K808 장갑차에 적용해 테스트가 한창이며 개선된 ISU와 고무 궤도, 이산 레이더, 저피탐 안테나 등 이야기 속의 모든 기술은 이미 현실에 구현된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전차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어떻게 잘 통합해 성능과 가격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둘이 우리 개발진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그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줄 얼마 전 레이더로 한국의 영봉을 훔쳐보던 중국과 북한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낀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던 물체가 도련 옆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맞고 폭 액수한 겁니다. 그날 자신들이 한국에 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한국군의 무기 실험이었음은 분명했는데 비행체를 써 맞췄다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또 발전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한국이 만들어낸 신무기가 무엇이었길래 그런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군의 미사일 실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무대왕함이 림팩 훈련에서 발사한 SM-2 두 발 중 한 발이 결함으로 인해 요격에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현무 2미사일이 나타난 그 후 얼마 안가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국 미사일 역시 각각 불발과 공중폭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자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두 달 사이에 무려 40회가 넘는 도발을 걸어오며 한국에 신경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한편 문무대왕의 SM-2가 요격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하는 일루미니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탑재했는데 그 부품이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 단종되어 여태까지 함정끼리 부품을 돌려막으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 분골세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체계 전부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들 그랬듯이 핵심은 북산하였습니다. 그 첫 행보는 한국형 사드 SM의 요격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비행시험에 이어 요격 실험까지 성공한 SM은 이제 사실상 양산 수순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양산 배치되면 현재 40에서 1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드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SM의 실전 대치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SM의 실험 성공에 관한 내용도 2025년에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이례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겨 실험의 성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웃 국가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도 있었죠. 국방부의 미사일 체계 재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SM-3 미사일 구매를 위한 긴급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잡자니 당황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진수식을 거행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SM-3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체계가 탑재되었던 만큼 언젠가 SM-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일본 기술이 포함된 점 표용성 문제 등이 대도여 2013년부터 장장 9년에 걸쳐 논쟁만 거듭하던 상태라서 슬슬 모두가 지쳐가던 차였죠. 이런 지리멸렬한 논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SM-3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마침내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 캔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캔드는 한국의 MD로 불리는 미국 방공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구축한 방공체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이 MD에 가입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사드 하나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발작을 하던 중국의 속 좁은 성미를 생각하면 MD 노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구축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캔드를 통해 한국은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15-50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km 이내 고도 15-40km는 M-SAM이 혹은 천궁이로 불리는 체계가 요격하고 사거리 200km 이내 고도 40-150km까지는 현재 사드가 앞으로는 L-SAM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L-SAM과 일부 범위를 중척시켜 사거리 2500km 이내 또 도 70-500km까지를 이번에 도입하는 SM-3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공체계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물 건너에 중국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효율적인 무기체계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 전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며 미사일 방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달성한 성과는 더욱 환영받을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SAM이 성공한 후서 한국은 캠들을 완전히 국산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3의 경우 최대 요격 고도 500k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하는 데에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같은 성능의 국산 무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L-SAM 기술을 토대로 사드 동급 체계는 2029년 SM-3 동급 체계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의 요격 고도 일부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L-SAM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계량만 거치면 데모로 캠드에 국산화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캠드가 무사히 국산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여러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변 국가의 외교전 마차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공 체계의 일부를 외선 무기에 의존했던 것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며 외교 보고까지 가했던 일이 있었고 SM-3 역시 중국이 사드와 똑같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무역 분쟁과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기간 동안은 도입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거리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순간 한국이 미중관계에 끼어든다며 내정 간섭 등의 빌미를 들이댈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되나 그리고 뒤에서 이들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손 안 들고 포를 푸는 격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모두 국산화하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의 딴지를 걸어올 수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의외로 국산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드의 경우 한계 포대를 구성하는 데에 1조 5천억의 비용이 들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운용 중인 사드 코대는 부지화 시설만을 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미군이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추가 도입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화들이며 그때에도 한국이 땅만 내주고 운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SM3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238억 원으로 탑재되는 한국 함선의 탐지체계와 통합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SM 기반으로 욕역형 탄도탄을 개발하면 한 발당 60억 내외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통합 비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죠.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고 당환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욕역해야만 하고 당연히 욕역탄을 많이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SM3으로 비교했을 때 SM 기반 국산 체계라면 거의 4배 많은 욕역탄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욕역 효율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이런 국산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월 SM의 비행시험 성공과 함께 공개된 랜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랜드는 소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무기체계로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의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본래 원조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논의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이 사용되는 이스라엘과는 운영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요격하는 대상이 까상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도시에 집어 던지는 사랑키만한 이 로켓은 설탕과 비료 따위로 만든 사구려 연료로 날아가며 탄두로는 TNT를 달아놓은 극히 조악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언돔은 목표 성능이 한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국의 로켓포를 쏘지만 까상 로켓과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의 규모는 천지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이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태생부터 급조된 무기다 보니 호환성이 극히 나빴습니다. 미군조차 육군 방봉망에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미군 외에는 아이언돔이 수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군 육해공 모두에게 전력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방봉망과 통합이 어렵다며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 환경에 맞춰 장사정포를 동시에 백발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기반이 되는 무기체계는 LIGNX1의 해공 함대공 이사일이었고 이를 경량화하여 가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랜드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선보였죠. 랜드의 경우 목표 성능의 차이 때문에 한 발당 가격은 여전히 아이언돔보다 비쌌지만 대신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통합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특기가 무기 국산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전하는 사드와 SM3의 국산화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캔들을 비롯한 미사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라탄과 불발에 불명예를 씻고 자주 국방에 실현해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에는 적당히가 없다. 국방력은 당력할수록 좋다. 세계를 압도하는 국방력으로 가자. 한국의 방산 기술의 발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잘라보네요 . 이제 이런